할렐루야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가 참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 사진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같은 그림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참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어?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와! 뭔가 저기에 있나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이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이든 마찬가지고요 또 어린아이든 장성한 어른이든지요 또는 국가가 다른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예 라는 대답과 이 태도만 있지 아니요 라는 것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누가 예 아멘 하고 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바로 예 하고 답할 수 없는 그런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죄를 짓거나 또는 그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예 아딤도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바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아딤도 에바도 神様 からの 오여밀 に出して 예 と 風に 反応することは できませんでした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아시도 그러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몰래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받아가지고 오죠 나아만 将軍から こっそり 두 달란트 金 そして 2枚の 가이토を こっそり もらいに行きます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또 몰래 자신의 집에 숨겨두어요 そして もらってから それを 家に 持ってきて こっそり それを 隠しておきます 그리고 な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엘리사 에게로 な아가죠 그러자 엘리사가 게아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게아시야 내가 지금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자 게아시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의 종인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게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가 아니라 아니요 라고 대답하죠 아니요 저 아무데도 안 갔어요 엘리사 엘리사 게아시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게아시 게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요 라고 답하면서 회개할 찬스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 게아시는 게아시는 문득병이라는 끔찍한 그 결말로 이어지게 되죠 결국 게아시 는 라이비오 미지매한 병기 를 招고 성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가 받게 될 그 죄의 대가가 두려웠어요 또 사람들의 시선 어떻게 나를 생각할지가 그런 생각들이 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스스로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심히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길엔 생명이 있을 리가 없지요 수의사가 말하기를 가장 치료하기 힘든 동물이 있대요 주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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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원숭이라고 해요 사람도 그렇지만 빨리 병을 발견하고 빨리 치료해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원숭이는 너무 아파도 절대로 티를 내지 않는데요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에서 힘이 없는 자로 보이면 바로 그 세계에서 소외되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끝까지 강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병을 키워서 손을 댈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의사가 도와주고 싶어도 이제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주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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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지키려는 그 강함이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아니요라고 버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바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예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실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어떻게 살리실까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집하죠 그리고 각 집파의 지도자들이 모두 회막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모세의 소집에 응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엘다과 메다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머물러있는 진영에서 그들도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한 소년이 급히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 보고를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여수와가 흥분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 모세요 그들을 당장 말리소서 그 말을 듣고서 모세가 여수와를 이렇게 꾸짖죠 내가 나를 두고 지금 시기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죠 여수와야 지금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시기하고 있는 것이냐 너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봐 너의 그 시기심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여수와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기심을 모세가 지적한 것이었어요 여수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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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도 그들을 저의 충성심을 제발 믿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그 말씀 그 말씀 앞에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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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기심을 내가 정확히 더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기심이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자 정말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속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여수와는 정말 모세를 위해서 분을 내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없는 엘닷과 멜닷에게도 예언의 영이 임하는데 자신에게 임하지 않는 것을 여수와는 시기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수와는 자신의 이 시기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기심을 해결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수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간 자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사사기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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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심을 보기에는 이런 내용이 書いてあります 예수와는 예수와는 生きている 間 また 예수와는 後まで 生き残っていた 長老太지の 生きている 間 주에 仲에 仲에 主の 神 눈の 예수와는 110歳で 死んだ 彼らの 後に 主を 知らず また 主가 イスラエルの ために された 他の世代が 起こった 백성이 예수와가 사는 날 동안과 예수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예수와를 섬겼더라 예수와의 종 눈의 아들 예수와가 110세의 죽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예수와를 알지 못하며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엎드린 것 밖에는 없어요 예수와가 したことは 神様の 言葉に 対して 예수 して 振り したこと しか ありません でした 그런데 요수와를 아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しかし 요수와 を知っている 人々は 彼らが 生きている 間には 神様を 主として 使っていた と書いて あります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 라고 대답한 요수와 또는 아니요 라고 대답한 계아시 이들의 인생의 결말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원숭이와 비교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끝까지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속은 병들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수와처럼 예 하고 바로 엎드리고 나아가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이 얼마나 예 하고 나아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 하고 엎드린 딱 그만큼이 바로 지금의 저의 믿음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아니요 라고 했던 말씀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돼서 아니요 라고 했던 말씀 또 내가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며 나를 끝까지 합리화했던 그 시간들 이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시간이었는지를 이제와서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책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월의 여기고 사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만월의 여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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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예하며 예수 그러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손가락질 하고 저주하는 것 그것이 만월의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시고 전지 전당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수없이 들어서 머리로도 알고 있고 찬양으로도 선포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제 삶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시한 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가르침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편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내 자신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삶을 방해하는 것은 모른 척 하고 싶고 그냥 멀리하고 싶은 내 안에 이기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이런 내 멋대로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큰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세요 하나님 안에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우리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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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앞에서도 예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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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앞에 예로 순종하고 나아가며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만 인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만 인도되어있는 우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